코치가 밀어준다는데 니가 뭐 잘났다고 안 한다고 우겨. 코치가 시키면 작전이든 뭐든 무조건 따라야 돼? 한영원만 이기면 올림픽 금메달이야, 올림픽 금메달. 한영원만 이길 수 있게 밀어준다는데 뭘 시켜도 해야지. 뭘 시켜도? 뭐 코치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러다 내가. 죽으라면 내가 죽을까? 쌤은 안 그랬어. 쌤은 적어도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찾으라 그랬어. 쌤은 오빠처럼 안 그랬다고.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? 일어나 저러나 너는 똑같아. 차가을이 포인트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거 알잖아. 둘이 친구고. 친구라서 페이스메이커를 해주라고요? 아니 내 말부터 잘 좀 들어봤죠, 어? 한영원만 벌써 메이저 대회 메달만 3개야, 올림픽 금메달 줬다고. 그러면은 그럼 내 라인 선수들 밀어주고 싶은 거 이거 당연한 마음 아니네. 둘이 어릴 때부터 친구잖아. 내 직속이고. 그러니까 너네 둘이 콤비로. 그런 거면 안 할게요. 친구. 이래서 매를 들어야 된다고. 친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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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.